자 지금 한미반도체가 약 8%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지차트에 한번 보면은 매매 막 그냥 표시 어제 매수를 했죠. 여기 한번 들어올리고 난 다음에 윗골이 달리고 다시 호수를 잡아먹으러 할 때 여기서 파이 일부 매도를 하고 또 일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신고가를 만들어주고 있고 이렇게 만들어진 고점대를 돌파를 하면서 오늘 추가적으로 이렇게 상승이 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영상을 하나 남겨드린 게 있죠. 2주 전에 여기 보면은 돌아온 한미반도체 대장 한미반도체가 산가로 돌아왔다. 썸네일에 보면은 엔비디아와 닮았다. 한미반도체는 예전에 HBM 대장주로 많이 상승했어요. 자 일봉차트를 한번 보고요. 자 여기 많이 상승했을 때 여기 반도체 시장이었죠. 작년 상반기 때 이때 HBM 관련 주들이 상승해줬어요. 그러면서 HBM 대장주로 한미반도체가 지목이 되면서 많이 상승을 하고 한미반도체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횡보를 그리고 지지부진할 때 그 다음 작년 하반기는 어디가 올랐나? 온 디바이스가 올랐죠. 그죠? 온 디바이스 대장으로는 이 제주 반도체가 올라가면서 그런데 한미반도체는 여기서 올라가고 이렇게 지지부진할 때 그 다음에 제주 반도체 온 디바이스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좀 조정받고 있고 여기도 말씀드렸지만 엔비디아와 닮았다. 자 엔비디아의 차트 한번 보면은 전세계를 이끌고 있는 시장은 미국 주식 미국이고 미국을 이끌고 있는 대장 섹터는 AI고 자 일단 우리가 지금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인공지능 AI 대세 상승기 개화기에 지금 들어왔다는 것을 빨리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자 이것을 증명으로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미국 주식의 항상 시총 1위가 애플이었잖아요. 지금 시총 1위가 마이크로소프트예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인공지능의 소프트웨어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을 제치고 있고 그 말은 인공지능이 제쳐진 거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이가 많이 상승하고 있는데 엔비디아이는 인공지능의 하드웨어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다 올라가고 있는 지금은 인공지능 시대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인공지능이 우리나라로 오면은 HBM, CXL, 온 디바이스, 인공지능 반도체가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인공지능 반도체를 꼭 봐야 될 시장이다. 우리나라는. 그리고 또 이 AI 대장은 엔비디아죠. 엔비디아가 여기서부터 쉬지 않고 쭉 오르고 난 다음에 장기간 계속해서 횡보를 가져갔습니다. 이 횡보를 가져가고 난 다음에 돌파하고 난 다음에 지속적으로 또 우상향하고 있죠. 그 안에는 작게 작게 상승하락 상승하락이 막 있지만 길게 보면은 상승, 조정, 다시 상승기 주세상, 차트상으로는 지금 787달러인데 1000달러 때까지도 근접할 수 있을 것 같은 차트를 지금 만들어주고 있죠. 핵심은 상승 다음에 횡보 다음에 돌파 다음에 추가 상승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전형적인 대세 상승 중에 나타나는 패턴이에요. 그러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미반도체가 상승 다음에 조정받고 상승하는 엔비디아와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엔비디아는 여기에 돌파하고 난 다음에 단봉으로 돌파를 하면서 이쁘게 쉬지 않고 올라가는 모습이었다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크게 강하게 돌파를 했죠. 여기 장대 양봉이 나왔고 거래량이 나왔고 여기 하물면 상한가로 나왔습니다. 덩치도 꽤 있고 상한가가 나왔으니까 상승 다음에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을 돌파했으니까 조정 다음에 다시 우상향 가능성이 있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돌파 다음에 조정받는 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진입을 한 거죠. 이런 것을 돌파를 할 때 그대로 치고 올라가는 것을 기대를 하고 사기보다는 항상 이런 RSI나 보조지표가 좋다 안좋다를 떠나가지고 여기 이것이 RSI거든요. RSI든 MSCD든 스토케스틱 슬로든 뭐든 참고를 해가지고 과 매수, 과열된 구간이다. 과열된 구간이 내려오고 난 다음에 쌍마다 찍고 올라가주죠.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지금 너무 과열됐구나. 조금만 눌림목을 기다려보자. 이렇게 또 참고를 해보시면서 상승에 대한 조정을 마인드 컨트롤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크게 들어올린 것은 중요한 거예요. 장기간의 횡보 구간에 돌파를 했으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추가 상승 가능성을 만들었다고 보는 거고 여기서부터 추가 상승을 계속한다와는 다른 의미예요. 가능성을 만들고 난 다음에 눌림목을 찾아야 되겠죠. 상은가 다음 날에 하루 쉬었어요. 여기서 이제 갈리는데 짧으면 이렇게 하루 십자 도지 주고 돌파를 해서 단기간에 급등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들어올렸던 상방 부분을 한 2, 3일 정도 지켜주고 난 다음에 상방 돌파하고 추가 단기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또는 이것을 깨면 이제 며칠, 몇 주 정도 조정기에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을 하면 되겠죠. 그럴 때 우리가 기준을 잡을 수 있는 것이 이 장대양봉의 상방, 중심, 하방 이렇게 좀 가이드를 잡아볼 수가 있겠죠. 하물며 여기 중심을 보니까 딱 여기 7만원 라운드 피겨와 겹치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중심 부분이 참 중요하다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위협을 졌지만 상방 부분을 지켜냈어요. 여기서 다시 돌려세운다면 단기 상승 가능성 그러니까 상방 부분을 지켜준지 확인을 하자라는 것은 이런 곳을 지켜주고 다시 캔들 돌파를 할 때 매매를 해본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 다음날에 여기를 돌파하면 단기 단타적으로 한번 지입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 다음날에 이탈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5선 지지 반등 다시 고점 돌파 이런 부분이 중요한 매매 포인트가 될 것이고 하지만 내려가는 추세이니까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른다. 그 다음날에 5선 하루 지켜줬어요. 하지만 상방은 돌파를 못했고 또다시 5선 지켜줬지만 또다시 횡보, 십자도지 또다시 5선 지켜내는 모습 자, 이런 모습에 지켜주는구나 이제 무조건 올라가겠다라고 진입을 할 수도 있겠지만 물론 그렇다면 여기를 손잡을 잡고 진입을 해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안전하게 돌려세운 것을 확인한다면 좀 더 여유있게 기다려 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십자도지 이탈하고 내려왔어요. 하지만 10선 걸려있고 여기 양봉의 중심 라인 지켜주고 7만 라운드 픽이 지켜주고 있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곳을 지켜주고 있고 십자도지 달려있고 여기 돌파면 그러니까 5선 돌파와 십자도지 상방 돌파 두 개가 되니까 한 번 진입을 해볼 수 있는 자리가 되겠죠. 그 다음날 이렇게 갭으로 돌파를 했어요. 여기서 충분히 분할 매수로 진입을 해볼 만하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매입을 못했고 거래량도 들어왔네요. 그죠? 이 자리가 참 좋죠. 그 다음날 하루 조정을 받아주고 하지만 올라갈 때도 보면 여기 상방, 여기를 돌파하기 힘들어하죠. 그 다음날 5선, 10선에서 슈팅이 나오면서 한 번 이 고점을 돌파 전고점 돌파 윗구리가 달려진 만은 고점 테스트를 한 번 해주는 모습입니다. 자 고점 테스트라는 것은 요것을 다시 잡아먹으러 가면은 이 고점 테스트 한 것을 아 이길만하다 세력 입장에서 한 번 가볼만하다 힘이 들어온다 자 테스트 끝 이제 먹으러 가자 요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에 다시 고점대 돌파 중심 돌파를 하면서 이곳을 잡아먹으러 가죠. 그래서 이렇게 잡아먹으러 갈 때 여기서 이제 바위가 된 거죠. 그래서 슈팅 나왔기 때문에 전고점 여기서 한 번 저항이 있을 거다 해서 고점대에서 일부 분할 매도를 한 번 차익 실현을 하고 일부는 가져가고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면서 고점대 돌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행보구안을 돌파를 하고 거래랑 들어오고 그 부분을 지켜내주고 다시 돌려세우고 처음에 들어왔던 이 시세의 고점을 돌파를 하고 있으니깐 앞으로 이 종목은 우상향 할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일부 가진 종목을 가져갈 만한 차트가 만들어지고 있다. 물론 이제 올라갔을 때 어디까지 내려가면 나는 익절을 하고 나와야 되겠다는 기준을 계속해서 변경을 하면서 수정 보완을 하면서 가져가야 되겠지만요. 물론 엔비디아까지는 안 될 수 있겠지만 엔비디아와 같이 이렇게까지 한 번 상승해주길 기대를 해보면서 급락이 나오지 않는 한 한 번 가져가볼까 합니다. 길게 한 번 보면은 연도로 볼까요. 신고가야 신고가 지금 주가전으로 아무 거래끼는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면 가지는 대로 세력의 힘을 쓰면 쓰는 대로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는 상황이죠. 왼쪽으로 매물대나 걸리는 게 없으니까 말 그대로는 기대감과 호모가 형성되면은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는데 그것이 신고가 종목의 매력이 되겠죠. 지금 3시 2분 장후반까지 쭉 계속해서 밀어주고 있네요. 자 이제 60만원 이제 11% 까지 올라가고 있고 수익률이 자 지금 89,300원 400원 바로 이제 9만원이 있으니까 이제 9만원을 향해 달려갈 것이고 9만원을 돌파하면은 10만원이 존재라 하죠. 이 종목 최초로 이제 10만원 찍는 그런 형태가 나올지 기대를 하면서 자 섹터가 살아있고 종목이 살아있고 추세가 살아있고 신고가니까 이 종목은 이제 나머지 물량은 올라갈 때 챙기는 것보다는 올라가는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 한번 가져가 볼까 생각합니다.